세 번째 취재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금 가벼운 그리고 좀 듣기 좋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지금 슬그머니 좀 새 나왔어요. 이거 참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좀 보안을 잘 유지하지. 이런 데 누가 했다고 이렇게 흘려가지고 말이야.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던 그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서민감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인데요. 민주당의 총선 공약 월급쟁이 그리고 서민감세.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 수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간접세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리고 각종 양도세, 상속세와 같은 재산세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또 차지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관세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매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계속해서 깎아준 적은 없고요. 기껏 해봤자 공제 범위가 좀 확대된다거나 면세점이 오른다거나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회상하나 해보시죠. 뭐 직장생활 20년, 30년 저도 그 정도는 했는데 20, 30년씩 했는데 세금 줄어든 적이 있던가요? 월급보다 더 많이 빨리 오르는 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른바 근로소득세, 우리가 갑근세라고 하죠. 갑종 근로소득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과 딴 데로 따로 이렇게 일을 해서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받습니다. 여하튼 소득세, 근로소득세든 뭔 소득세, 소득세가 우리나라 세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내려가지 않아요. 뭐 세율이 좀 내려간 적이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제 범위가 확대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줄어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법인세하고 재산세는 줍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음마아파트가 원래 작년에 천몇만 원씩 냈다는데 이번에는 뭐 2,300만 원밖에 안 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음마아파트 만약에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번에는 세금 안 낸대요. 이 정도로 지금 재산세는 많이 깎아죠. 재산세는 결국 누가 이익을 봅니까? 부자들. 부자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법인세? 법인세는요. 중소기업은 또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주로 누가 많이 이익을 본다? 예,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기업. 이런 데서 특히 이익을 많이 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설업체들이 세금 많이 혜택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법인세 깎아준다, 재산세 깎아준다. 그러면 부자 이상, 초부자, 재벌급 부자 이쯤 돼야지 이익을 본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다는 것과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서민 감세가 공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거의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소득세를 물가연동으로 하는 물가연동소득세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각종 공제의 기준이나 면세점 기준을 물가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공제, 연말 정산할 때 여러분 공제 이런 거 하시죠? 인적 공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인적 공제. 인적 공제를 할 때 한 명당 공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1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 액수가 지금 몇 년째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아니, 과일값이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으면 인적 공제 액수도 물가 비중을 맞춰서 올라야지 안 올라. 다 오르는데 그건 안 올라. 세율을 아무리 깎아줘도 이게 안 오르면 세금이 안 깎아지죠. 그런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 물가 기준에 맞춰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공제가 지금은 150만 원인데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기준에 맞춰서 인적 공제를 늘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공제만 하면 면세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 물립니다. 면세점 이하인데 이 면세점도 안 변해요. 면세점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물가 인성에 맞춰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합리적이죠. 아직까지 그게 안 됐나 싶죠.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민주당 입원해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각종 공제액과 각종 기준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납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나요.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공제액 범위라든지 기준점을 올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요. 특히 여러분 세율. 면세점은 얼마 이하 세율. 제가 안 그래요. 800만 원인가 얼마는 면세점 이하라서 세금을 안 묵니다. 그런데 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세금이 3%인가 그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세금이 10%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 물가 인성에 따라 같이 올라가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올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기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매번 이걸 하려면 세법을 바꿔주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 세법 바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세금 깎아주니라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 서민들의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죠.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총선 공약이 됩니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 이유는요. 법인세, 부가세는 다 줄었는데 직장인들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근로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이자소득세 이런 부분은 줄어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는요. 오히려 늘었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봉이 된 거지.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세율이 올라서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이 고정돼 있는 거야.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게 된 거예요. 물가가 인상이 되면 따라서 이것도 기준점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를 기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조 7천억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 수입은 다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오히려 1조 7천억이 더 거쳤다는 겁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뭐 이런 소득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는 거야. 직장인들, 월급쟁이들만 작살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생각입니까?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금 중에서 정말 붙이면 안 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안 매기는 게 맞아요. 뭐에 세금을 붙여야 된다? 재산에 대해서 붙여야 되고 재산이 증식하면 그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세금을 묻히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 재산세는 계속 깎아주고 소득세는 계속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생긴 겁니다. 결국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재벌이나 초부자들의 세금은 부담은 줄고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지난해 국세 수입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국세에 빵꾸가 난 게 세수 부족 나온 게 얼마? 56조나 빵꾸가 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데요. 소득세는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니고요. 자 그냥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이거를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소득세 총액은 감소했는데 근로소득세는 증가합니다. 몇 퍼센트? 3% 자 이 얘기에 제가 다시 PPT를 다시 조금 고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국세 수입 현황인데요. 소득세 총액은 감소합니다. 6%가 줄어요. 그에 비해서 근로소득세는 올해 증가합니다. 황당하죠. 자 전체 국세 중에서의 비중은 그러니까 확실히 늘어났겠죠. 양도소득세, 법인세, 관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심지어 20% 이상 감소한 것도 있어요. 상속세는 무려 19%나 감소했습니다. 20%나 19%나 그게 그거 같죠. 그러니까 재산에 매기는 세금 재산에 거래를 하면서 매기는 세금은 줄고 근로, 일에서 버는 소득은 세금은 늘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자꾸 늘어. 양도소득, 자기 재산을 팔았잖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이 세금은 늘려야 맞아요.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서 그 기업에서 얻어드린 이익에 붙이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자,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을 장려합니다. 왜 기업을 장려하는지 아세요? 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을 장려하나? 자본주의 국가는 뭔데 기업을 장려하는데?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이기적인 집단을 왜 국가가 장려를 해야 되죠? 이기적인 이득,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와중에서 공익적인 효과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죠.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겠죠. 많이 팔려야지 세금이 많이 생산,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이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자, 이익이 많이 생기고 또 물건이 잘 팔리면 일자리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양심적인 이윤축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물건이 생산돼서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즉, 양질의 상품, 일자리, 세금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생산되더라. 기업이 이윤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본주의 국가라는 존재 자체는 뭐? 법인세로 먹고 살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법인세 깎아주자, 깎아주자 그러지 이거는 자본주의 근간을 금드는 겁니다, 오히려. 자, 그런데 좋아. 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세금 깎아줄 수도 있겠지. 법인세 깎아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법인세는 줄고 이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재산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은 재산을 거래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잖아.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런데 그게 줄어. 종부세가 주니까 당연히 줄었겠지. 그렇죠?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세금 제도를 혁파하고 진짜 일하는 사람,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진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 사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서민이어야 되죠. 그렇죠? 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세수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면세점이나 공제의 기준을 물가 인상이 연동을 시켜서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제도예요. 진작에 했었어야 돼. 이제 한다는 게 너무 늦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저는 이 정책, 이번 선거에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네, 반야님께서 세제 개혁도 해야겠네. 맞습니다. 매번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제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부세죠. 종부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도 늘리고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거. 그다음에 상속세. 상속세는 늘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속세는 자꾸 우리나라 줄이자 그러지. 윤석열은 완전히 또라이 같은 애가 돼가지고 상속세가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 전경련 또라이들이 일부 경제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 칠 때 많이 써먹는 논리예요. 그거 몇몇 기자들이 대놓고 야, 전경련 니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야단치고 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덥썩 물어가지고 그거를 언론 인터뷰에서 떠버려야 된다니까 참 기가 차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여하튼 상속세는요. 이거는 기업의 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을 안 한다? 외국으로 기업 가져간다? 가져가라 그래. 외국은 우리보다 상속세가 더 많아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 세금 얼마 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재용이 물려받은 재산은요. 삼성그룹이에요. 삼성전자예요. 그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수백조, 수천조입니다. 그러면 원래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10%에서 30% 되는데 그러면 이재용은 적어도 100조 이상 세금을 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안 냈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LG 구본무 회장이 2종과 얼마를 냈나? 그렇게 냈는데 그게 역대 최대치였대요. 그런데 기업 규모를 보면 LG보다 삼성이 몇 배가 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세금도 보면 세금 제도도 세율도 개판인데 세금을 빼먹는 방식 탈세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김하늘님께서는 상속세 세율 70%라고 해도 30%는 남지 않습니까? 공짜 아닌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일해서 번 소득 내 조상이 일해서 번 소득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출발선에서 출발점을 갖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에 듣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시당초 1루, 2루, 3루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잖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물리는 세금이 상속세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비싸다? 이 세금 때문에 다른 데로 기업을 옮긴다? 갖고 가라고 그래 이 자식들아. 우리나라만큼 세금 싼 데가 어디 있다고 얼처구니가 없네요. K키스트님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 감세택 받나요? 재미있겠네요. 재밌겠네요. 쿠네 포스님 우리나라 재벌들 해외에 쌓아놓은 돈이 800조라는 뉴스가 있다고 그 돈은 상속세 안 내죠.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파이낸셜 뉴스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지금 고스란히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그 회사 지금 시가 평가액이 적어도 300억 이상 되는 걸로 300억 500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주식이 다 아들한테 넘어간다면 제가 할 때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은 적어도 수십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요.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봅시다. 전재호 회장이 아들한테 물려줄 때 자 근데 언론사들 중에 그렇게 하는 데 많아. 세금 안 내는 저기 희한하게 세금 안 내고 하는 데 많아요. 지금 특히 경제지들 중에 세금 털면은 걸릴 때 딥다 많을 겁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들은 그렇게 재벌들과 짬짬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 빨아주는 기사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콩꼬물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경제지에 다니는 기자들이에요. 재벌들한테 떨어지는 콩꼬물이 지한테 갈 것 같죠? 안 간다 인간다라 자신들아. 니들은 못 봐도 대부분 다 회장들이 가져가 인마 안치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핵장기 첫 결과님 스타벅스 가기 싫으시다고요? 정용진 멸콩 사태 때문에 거기는 정용진이죠. 장용진 아닙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